김유광 김유광 너 정말 왜 이래? 왜 상관하는데? 뭐? 내가 쌤한테 뭔데? 니가 나한테 먹이는 뭐야 어릴 때부터 어버 키운 동생이구나 왜 자꾸 애 취급이야! 딴 사람은 몰라도 너넨 하지 말라고! 이게 마지막이죠 내겐 이게 끝이라고 그대 보이나요 나의 마음을 알아줘 그댈 보면 난 감출 수 없는 맘도 더 깊은 곳 음 사랑하는 마음 그대는 그대는 이제 곧 내게요 지만 사랑을 내가 가져갈게요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정말 괜찮아 언제나 내 맘속에 함께 해요 하나의 마음이 그대는 정말 죽음이 그대는 오늘의 시간들을 그대는 내 마음을 알아냐며 그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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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겐 이게 끝이라고 그댈 보이나요 나의 마음을 알아줘 그댈 보면 날 감출 수 없는 맘속 깊은 곳 사랑하는 마음 그대는 이제 곧 내게요 하지만 사랑은 내가 가져갈게요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언제나 내 맘속에 함께 그대는 이제 곧 내게요 하지만 사랑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죠 언제나 내 맘속에 함께해요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그대는 이제 곧 내게